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좋은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뭘 지키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가정을 꾸려 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을 보면 꼭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을 외부의 그런 풍랑으로부터 지키고 격동의 세월로부터 지키고 환경변화로부터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키는 일이 상당히 고되고 그 다음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욕을 뿌리지 않고 미래를 잘 전망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하거나 큰 판단에 착오를 하게 되면 지키는 데 따르는 고통이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 한 7, 80년 정도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절대적 빈곤 국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무거나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지나친 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킨다는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잊어버렸죠 그리고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별로 모르고 그러니까 뭐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게 잘 없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이 넘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이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접수를 당한 겁니다 접수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찾아오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진해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국가를 접수하도록 그렇게 협력 혹은 부역 혹은 방관해온 거죠 지금 대통령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영수회담을 한번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번 영수회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정치 권력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권력투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접수당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것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그 엄청난 노력을 국민들 가운데 그 노력의 일부를 감당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더문 겁니다 소수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그런 귀한 것 가치가 있는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생존에 필수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이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착 같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야멸찬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결국은 권력을 계속 만들다가 마지막에 일격을 가한 거죠 마지막 일격이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잘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개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이번 영수회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윤 대통령을 요리하게 되는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사전선거를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재벌님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는 것은 당위지 않습니까 이겨야 된다는 당위고 이기고 싶다는 소망인 겁니다 그러나 당위하고 소망하고 현실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제는 4월 10일 총선을 기하로 해가지고 더 이상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 순한 양처럼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언론 기관들이 다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한민국이 그냥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를 못 느끼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일종의 혁명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딱 나누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좋은 것을 지키는데 너무나 안일했고 너무나 게을렀고 너무나 무관심했고 너무나 무책임했기 때문에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트렌드님께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요 그거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나 그 사람이 대통령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사면을 줘서 또 다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겠죠 식물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허당 대통령이 된 겁니다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4월 10일 총선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국힘당과 대통령이 모두 다 항복선언을 하는 것이 그게 그냥 뭐죠 쇠기를 박은 겁니다 끝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냥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절실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당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선거마다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이야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자기 문제로 오겠죠 이런 체제가 계속되면 나중에 취업이나 입학 같은 경우도 다 그쪽에 줄된 사람들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겠죠 결국은 이런 부정선거라는 것이 다르게 보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편안하게 자원이 많이 배분되도록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것도 우리가 의렴푼히 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먹는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방법은 국민들이 지향하면 되겠죠 지향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향을 안 할 거다 이야기 그리고 지향도 보통 지향을 해가 여러분들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웬만큼 지향해가지고는 있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